야 묵은지도 있어 여기 하나하나 반찬을 먹어 아 묵은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? 묵은지는 이렇게 비빔밥을 넣어 먹으면 다 개가 계속 쎄가지고 묵은지는 이렇게 맨밥에 세워 먹어? 응 세워 먹었네 맨밥이 또 있었어 역시 맨밥에다가 성급하게 다 비볐네 난 아 납치 남겼지 무릎 이렇게 해가지고 묵은지 언니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나 맨밥에다 먹어볼까? 맨밥 좀 가져가요 맨밥에다가? 와 묵은지 묵은지 너무 맛있지 묵은지 예술이야? 응응 나는 밥을 남기지 않았네 언니 아니지 누룽지에 먹으면 돼 누룽지에도 더덕하고 누룽지에 싸먹어 지금 싸먹지 말고 누룽지에 싸먹어라 와 다음에 와서 먹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어 밥을 좀 나눠서 요렇게 먹어보고 요렇게 먹어보고 그래야지 성급해서 막 다 비렸지 뭐야 아뇨